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쁜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할 거에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고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줄게요? 오늘 갈리와 랩이 같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이 같은 공간을 사용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뭔가 귀여운 것 같아요. OK. 저는 파리의 가을때까지는 너무 오래전하고 싶어서, 조금 워크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시작! 시작! 정말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오늘은 브로칸드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브로칸드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저는 핸드폰을 좋아해요 다이저는 거 같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잘 어울르네요 뭐야? labels 좀 침착해 우와, 본다 보니까 아, 이게... 이게 뭐지? 사진 하나 찍을까요? 아, 이거 찍을게요 아, 이理호가가 귀여워요 도리찬이 좋아. 도리찬이 좋아하지 않나? 응. 이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네. 정말. 여기에서 나라가 보여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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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너무 예쁘다. 아예, 이 제품은 정말 예쁘다. 제가 여기에서 구매할게요. 와, 이 제품은 예쁘다. 이 제품은 잘 어울린다. 이 케이스는 너무 예쁘다. 너무 작아 너무 아름다운 이 스쿵은 정말 아름다운 이 손이 안 돼? 아니, 이 손이 안 돼 어떻게? 조금 작은 조금 작은 눈 오늘의 옷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의 옷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의 옷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싶어요. 네, 이 옷을 입고 싶어요. 이쁘게, 이 옷은 옷이 맞지 않습니다. 우와! 우와, 예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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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름다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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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귀여워. 아, 아, 이거. 아름다운. 아, 이거.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 그녀는 천원이라고 할 것 같네요. 아, 이거. 아, 그렇죠? 아, 네. 아멘 아멘 칼라케 아멘 아멘 진짜 좋아 아마도 뭐 진짜 좋아 나 사실 그런 거 너무 귀여워요 네, 네, 네 아, 나 좋아 아니, 나 좋아 좋아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이거 너무 저렴해. 그런데 이것은 1만원인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좋네. 그것도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너무 귀엽고 나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더 귀엽지만 이것은 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3만원이네. 진짜 너무 귀엽다. 정말? 진짜 너무 귀엽다. 몇 개 더? 3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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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店이 너무 귀여워요. 이 고양이. 이 고양이.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었을꺼야? 작은 고양이. 어떤 고양이 공고牧장에 있는 공고, 이 고양이. 이 디스플레이가 먼저 좋네요. 이것이 고통 guarantees. 이 고양이가 굉장히 Centro. 네. 이 고양이. 그 고양이가. 이런 고양이가. 아, 이런 고양이가 좋아hua. 너무 좋아요. 1개씩. 지금 이光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세트에 넣으면 이 그림이 더 좋아요.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라졌어? 어떻게 하는지? 여기. 여기. 이쪽으로 괜찮아요 이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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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예쁘다 브로치 이거 너무 귀여워 이게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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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옷 키가 들어있어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너무 멋져요, 이거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이거 너무 멋져요 왜이로 처음 봤어요? 화이트 스타드 여기가 물을 넣어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이거 너무 멋져요 이거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아, 브로칸트 아, 브로칸트 너무 멋져요 그니까요 봄 봄鳥 홀로홀로鳥 너무 멋져요 너무 좋아요 여기 라인 앱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 진짜 엄청나요 뭐지? 뭐지? 빛이 있는거죠? 오! 멋있어! 너무 멋있어! 뜨거워!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렇게 뜨거워? 네! 빛을 두는 것 같다. 그리고 빛이 황금이 많다. 왜 이렇게 Significa지? 좋은 것 같다. 엄청 좋은 것 같아. 여기서부터 입은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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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을 좀 넣어둬다. 제가 사용하는 것 같다. 어디서에 있는 사인 장식을 사용할 때가 있었다. 더熱? 더熱? 아, 그가가... 아,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러요? 이게 메시지 카드? 카드야, 카드. 카드. 아, 각각도 좋네요. 근데 뭔가... 이런 식당이 있었나요? 이런 식당이 있었나요? 이런 식당이 있었나요? 아, 이거 좋네요. 수술한이니까요. 일하는 거 같아요. 네, 일하는 거 같아요. 아이찬, 각각도. 저는 이렇게 잘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쁘다. 이것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매일 것입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저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옆에 있는 것입니다. 몇 pet 사일도? 40대, 60대. 40대. 40대 20대. 20대. 아, 다가오 오케이 40개원 古い本 아, 피카소 피카소 마치 시리즈 에이 아에 아, 뭐 에이 아에 에이 아에 그 글자 이 사진이 너무 귀여워 예쁘다 하나가 있는 하나가 있어 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왓츠가 좀 작지만 여기가 좀 고생이 있네요 진짜 진짜 산클레 메이드 인 프론스 너무 귀엽다. 좀 레트로. 레트로 셔츠가 좋네요. 여기가 많아요. 좀 더 황당한 옷이 많아요. 너무 뜨거운 옷이 많아요. 미스터 중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옷이 많아요. 이런 옷이 너무 귀엽죠. 레몬 같은 옷.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이 Shelia가 좋아합니다. 80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Shelia가 좋아해요. 저는 이 Shelia가 좋아해요. 이런 것 같아요. 이 Shelia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Shelia가 좋아해요. 파워 오, 이거 사용할거에요 아메리카노 아이씨 근데 이 세트 너무 귀여워요 내가 이 세트에 저는 이 세트에 이 세트에 와 이 세트에 이 세트에 이 세트에 대미가 엄청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 놓고 있는 곳에 놓고 눈에 놓고 좋아요 좋아요 사라 곧 곧 곧 곧 여기가 16 코너입니다 여기가 16 코너입니다 미코에서 15 요리 맛있어 마라가 아저씨가 아니,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프랑스입니다 아저씨가 조금 아리아년나인 것 같아요 요즘엔 이것이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리폰과 SIM 카드입니다 네, 이쁘로 SIM 아, 귀여워 아이차가 여기 Duch는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좋아 멋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거 너무 싫어요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건 그냥 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제품을 너무 귀여워하고 싶어요 저는 이 제품을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몇 개입니까? 30룡이요 30룡이요? 전부 다요? 50원 다가오고 파린? 파린? 설탕, 치즈, 치즈 네, 네, 네 파린, 설탕, 태, 파워 네 근데 좀 깨끗해 normal, 100년 아, 그 때? 1920 1920 19,20 다가오고 3년 전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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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ukan 그렇게 20 이제 곱이죠 그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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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이 너무 맛있어. 좋은 하루. 안녕히 가세요. 나 못 알겠는데, 20 EUR. 나 못 알겠는데 만약에 2개가 되었을 때 2개가 되었을 때 20 유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멋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돈을 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여기가 너무 많아요 아, 차가운 거실이 없어졌어요 네? 안 들어 안 들어 너무 멋져 네 이거 실버가 큰 거에요 실버가 큰 거에요 아, 흐어버렸어요 음, 안으로는 실버가 없어졌어요 아, 안으로는 아, 안으로는 여기가 있어요 매일 제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구름이 월이베이 아, 이 사용법이 있나요? 이 사용법은? 네, 네네, 살펴볼까요? 이거, 네네 이게 예상에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소재도 있음 네 아, 이모가 뭔가 원 라인입니다 그죠? 지안이 아니지 않나? 정말! 정말! 5료로 코너가 있어요 5료로 코너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아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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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야 엄청 부드럽고, 엄청 부드럽고, 엄청 부드럽고 엄청 부드럽고, 조금 씻어먹는 것 같아요 정확히요, 조금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묵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의 사이즈가 좋네요, 3,4회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씩 작업을 할 때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아야? 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과 다른 것들이 있는 것들 가라가가 있는 것들 가라가 있는 것들 오시옹? 오시옹이 오시옹이 아, 글쓰는 것들도 없었나 아, 글쓰는 것들은 글쓰는 것들이었어요 아, 이쁘네요 이렇게 예쁘다. 안 좋아. 정말 귀여워. 이거 5유로? 너무 expensive. 15유로. 저 뭐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이런 얘기할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스는 없는데. 무슨 소스는 없는데. 이게 무슨 소스? 어? 와우,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고소해요. 수업이 아닌가요? 아, 수업. 그리고 프린이예요. 프린은 없죠. 아,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요. 프린이예요. 응, 좋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뵙고 있었어요. 아, 정말. 그런데 이건 린이빌이예요. 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멋져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 러시아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러시아 러시아 이 러시아도 너무 귀여워요 러시아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러시아 이 러시아도 상점이 많아요 너무 비싸죠 러시아 너무 귀엽네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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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러시아 러시아 이런 맥주의 안티크가 엄청나요 응 40개짜리 이 발은 아름다운 우와, 아름다운 40개짜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공부하네 공부하네 아, 아끼와 같이 똑같아 네. 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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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네. 저는 고객들의 아파트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1940... 1960... 19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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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이녀비가 4개월에 결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이녀비가 4개월에 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녀비가 2개월에 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녀비가 2개월에 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녀비가 2개월에 결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조금 어땅을 때까지만, 그런데, 그치 위에선 60개월에 결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너무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1만원 정도는 없어나맞습니다. 신기합니다. 멋지다! 이쁘게 teu지 그들면서 소스같이 섹시야 이 사장님이 사용됐다 미치는 것 같다 어? 오! 호잇스? 호잇스쿠에? 호잇스쿠에. 호잇스쿠에. 인크를 입고. 좋은 가격.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여기. 아야야.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건 귀엽다 이름이 어떻게 되었나요? 맥주인 루니언 대가운 아부 이건 귀엽다 안녕하세요 아이앤이! 굉장히 BGM! 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히어링을 많이 받았다! 네! 히어링이 좋고, 4개의 히어링을 많이 받았다! 4개의 히어링을 많이 받았다! 1개의 히어링을 많이 받았다! 네! 정말 놀랐다! 아! 지금 이 히어링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마시가 키디를 사용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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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큰 히어링을 했다! 좀 더 큰 히어링을 했다! 좀 더 큰 히어링을 했다! 10 유로? 10 유로? 10 유로? 10 유로? 강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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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히어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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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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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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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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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